하루에 한 개, 영어패턴 마스터하기 최대한 작은 폰트로 그럼 시작해 볼까요? 그랬더라면, 글 쓰는 것을 포기했더라면 사랑하는 천직을 잃었을 것입니다. 그날 내 두려움이 내게 다가왔더라면, 내가 무엇을 놓쳤을까요? 그날 내 두려움이 내게 다가왔더라면, 내가 무엇을 놓쳤을까요? 제가 당신을 일주일 전에 만났더라면, 결혼식 전세를 취소했을 겁니다. 제가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았다면, 모든 것을 망쳐놓았을 것입니다. 존이 연루된 줄 알았다면, 정말로 관여하지 않았을 겁니다. 존이 연루된 줄 알았다면, 저는 정말 전세를 잃었을 것입니다. 진짜요. 직원 그동안 장사ron competitалась notch if I've met you one week before, I would've canceled the whole wedding. if I had known, kind of, what the destination would be, I would've messed it all up. if I had known John was involved, 전전제와는 안마신장 수요일의 전개입니다. 전전제왕이 한눈은 전전제왕이 남을 수요일의 전개입니다.